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건반입니다. 런치키 49인데요. 저희가 노베이션의 런치키를 두 개를 먼저 했었어요. 제일 작은 거 미니 MK3 하고 제일 큰 거 6일 SL MK3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동하는 것들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연동하는 것들은 기존의 리뷰들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제로 그냥 이걸 통해서 트랙메이킹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MK3 미니 MK3랑 SL MK3 말고 지금 이 49 건반 말고도 또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버즈위 사이트 상에서 런치키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노베이션의 그 모델들이 연관 모델들이 5개가 뜹니다. 제일 작았던 게 14만 8천원짜리 런치키 미니 MK3 저희가 리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5 MK3가 있습니다. 요건 23만 8천원. 이게 이제 그 건반 수는 동일한데 기능이 조금 많아지는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K 37 MK3가 있어요. 37 MK3는 26만 8천원.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되는 49 MK3가 있습니다. 37까지는 슬라이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라이드가 아홉 개가 마스터 포함해서 아홉 개 나머지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외관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건반입니다. 건반은 이제 그 사구건의 그 느낌을 잡아 보시면은 딱 요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옥타브를 해도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옥타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피치 밴드 모듈레이션 그리고 이쪽에 기본 버튼들과 여기에 이제 뭐 아르페지오 뭐 스케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창이 있구요. 이쪽에 노브들 그리고 여기에는 패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슬라이더가 총 아홉 개가 있어요. 마스터 슬라이드 포함 여덟 개의 슬라이더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디바이스 볼륨 샌드 A 샌드비 이런 페이더 모두 결정해 주실 수 있고 이쪽에 이제 트랜스포트 패널, 트랜스포트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재생, 정지, 녹음 그리고 건반은 소프트 건반으로 되어 있구요. 아래쪽에 요렇게 비어있는 스타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많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맞아요. 네 그냥 바로 깔끔하게 딱 올라가는 느낌 자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에도 뭐가 많이 없습니다. 캔싱털락이 있구요. 미디어욱과 USB 그리고 Sustain 요렇게 다 합니다. 노베이션 자 외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어 6일권이면 사실 좋겠지만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4구권으로도 충분히 이제 5구권을 찍는거는 그렇습니다. 두 손 연주도 피아노도 어느정도 사실 한 3, 7건 까지는 양손 연주하기는 좀 힘들어요. 거의 뭐 최소한 4구권은 돼야지 그래도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치다가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옥타브까지 한번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이거 한 4구권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3, 7 까지는 이제 피아노가 전문이 아니신 분들 그렇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여행용이나 이런 것들은 25원이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건반을 좀 어느정도 전문적은 아니다 그럼 이제 4구이나 6일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주이신 분들은 당연히 7, 6 아니면 8, 8 하셔야죠. 맞습니다. 자 사이트상에서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28,000원 자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자 포커스라이트 노베이션입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은 포커스라이트가 동종업계의 선주주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이런 자랑을 하고 있죠. 네 노베이션의 미디 컨트롤러 키보드인 런치키 49로 외부 미디 장비를 연결하고 네 에이블톤 라이브를 통해 음악을 만들고 재생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음악을 컨트롤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블톤 라이브하고 워낙에 잘 붙기 때문에 저희가 큐베이스 연동을 시킬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그거 알아보느라 저희도 정말 많은 자료를 뒤지고 맞습니다. 그거 한번 진짜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그냥 해냈잖아요. 네.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거 아니면은 한 번도 그런 셋업을 해볼 맞습니다. 이유가 없는 그런 세팅들을 그때 했었는데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에이블톤 라이브 이외에 DAW에는 그렇게 연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요 특징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모드, 아르페지에이터, 미디 컨트롤 등등 여기에 주요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네. 뭐 다양한 액세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에이블톤 라이브 외에 로직 리즈 스튜디오 원 큐베이스 프로 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양한 DAW에서 HUI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네. 하지만 사실 붙이는 게 그렇게까지 쉽진 않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잘 연동을 시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적 표현력을 확장하다. 이게 이제 스케일모드, 코드모드, 아르페지에이터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어 다양한 또 이 기능들 건반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스탠더홀론으로도 동작을 한다. 컴퓨터랑 상관없이도 컨트롤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보면은 뭐 많이 저기 하죠. 에이블턴 라이브를 가장 메인으로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이즈로 다양하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이제 6일 바로 밑에 사이즈 4구 네. 하게 됐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제품 사양이 다 동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런치키 49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가 789mm 약 8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하이트랑 데프스는 다 동일합니다. 전 모델이 네. 네. 아래쪽에 9 슬라이더 여기 나와 있죠. 49랑 6일에만 제공이 되는 네. 그리고 네. 암 셀렉트 버튼 이런 것도 49랑 62대만 제공이 되고요. 네. 여기 특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습니다. 요정도.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트랙매이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드럼 패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템포는 한 90정도 드릴게요. 네. 뭐 어떻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네. 갑니다. 아니죠. 다시요. 응. 갑니다. 오케이 됐어. 이제 진짜 외웠어. 갑니다. 패드 하지마. 패드 하지마. 갑니다. 갑니다. 대충 할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패드로 찍어봤어요. 감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뭐것도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우 잘 치네요. 베이스 하나 해볼까 오 좋아요 갑니다 네 이렇게 나 잘 친다 잘 쳐 뭐 난 베이시스트가 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그러면 심심하니까 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원래는 새 트랙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잘 쳐서 안 되겠어 리드 하나 쳐야 될 것 같아 오우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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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네 이야 엄마 살아있네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들어볼게요 좋네 건반 세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네 잘 쳐요 진짜 이거 뭐 터치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누영이 지금 작업한 뭐 간단하게 지금 트랙을 찍었지만 뭐 어떤 작업을 하기에도 불편함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누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력이 건반이신 분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6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또 터치 이런 것도 따지다 보면 좀 다른 모델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언 비트를 좀 찍는다는 느낌 뭔가 발라드라든가 이쪽 보다는 뭔가 이제 패턴 음악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아니면 퓨전 같은 장르들 아니면 뭐 지금도 건반 소스가 지금 EP 이제 로즈 건반 이걸로 지금 기본으로 쌓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팝 감성을 가진 이런 것 중에서 비트성을 지거나 아니면 좀 레트로 하고 아니면 요즘 R&B 힙합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사서 찍으셔도 충분하시고 그리고 건반 주자가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총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막 티아노 플레이를 하실 게 아니면은 이런 소프트 컵을 칠 때마다 되게 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류의 플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그래서 리드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이런 게 진짜 편해요 이게 사실 그 저기로 하려 그러면은 해머 터치로 하려 그러면은 힘도 많이 들고 특히 뭐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오르가나 매일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이게 쓸어내리는 것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오르가나 할 때 그 결혼식 장갑은 좀 목장갑 그거 있잖아 그래 그 기사님 장갑 그거를 껴가지고 한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 맞아 이거 이렇게 다 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 터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아까 다양한 트랙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헤머 터치 당연히 쓸 수는 있지만 그게 피아노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패드와 그리고 다채로운 모든 악기에 연동시키는 그런 컨트롤러로서는 이런 소프트 터치에 런치키 같은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헤머 터치에 팔팔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류의 건반이 소프트 터치 없으시면은 요 정도 구매하셔서 그냥 메인 위에 두시고 옆에다가 뭐 그냥 선반에 좀 따로 두신다거나 아니면 책상이 좀 크다 하면은 책상에다가 앞에다가 두고 밑에서 빼고 저도 소프트 건반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건반 밑에서 빼기 귀찮을 때는 위에서 이제 똥땅똥땅 찍고 피아노 쳐야 될 때만 이제 꺼내서 그쪽으로 치고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터치가 컨트롤러로 하나 손에 잘 닿는 곳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찍으실 때 좀 더 편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경험에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세팅이에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런치키 4구 건반 보셨고요 제가 좀 보니까 간단한 피아노 플레이에서부터 모든 그런 악기 구성에 컨트롤러로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차피 뭐 다른 모델들은 이제 그 6일 하고 4구 하고 미니 했으면은 뭐 3,7 까지 뭐 따로 하겠냐만은 만약에 뭐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는 이제 어떤 악기에 뭐 최적화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가성비가 훌륭한 컨트롤러 런치키 49 같이 보셨습니다 네 좀씩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